우리는 40년간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왔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부모이고 사랑하는 자식이며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임을 우리는 세상을 지킵니다 올바른 품질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 정밀한 가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며 기술과 혁신으로 환경을 더 건강하게 보다 안전한 내일과 깨끗한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이 작은 부품 하나로부터 시작됨을 알기에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는 일터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넘는 하늘 모두가 바라는 밝은 미래 구글 인토트와 함께하겠습니다 구글 인토트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